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들의 서울 주택 매입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1 부동산정보제공업체 경제만내비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주택 매매 거래량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은 12만 6,834건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들이 매입한 거래량은 3만 4,373건으로 외지인 주택 매입 비중이 27.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역대 가장 높은 비중입니다. 이렇게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들의 서울 주택 매입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은 서울 주택 공급 부족 문제와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관심이 쏠린 영향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